뭐야 여기 아이템 못 먹어요? 아이템 못 먹네? injury 그래도 여기까지는 해머 스타일이다 여기서 저저저저 literally 죽을때마다 너네 세계에서 점점 날라 네 친구들은 너를 점점 느낄다 니 사lements 알았길따 정말 nak 치우지 준수, 도 就 사라진만 쪼끄러웠으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다음선은 베테드가 되게 큰 통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 어떻게 피해야되요? 처음에 위로 피하고 위로 피하고 위로 피하고 아래로 피하고 위로 피하네 두 대 맞네 두 대 맞으면 맞네 어? 왜요? 아직 피해 10 남았는데 앱 기임기가 있어 제일 세네 센지 모르겠어 제일 세네 뭔가 운이 없어졌는데 뭔가 운이 없어졌는데 뭔가 운이 없어졌는데 아 아 아 그냥 풍기해 나 풍기했어 아 아 아 아 다시 들어오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악 서있다 아 아 다시는 그대로 보지 못해 아 이렇게 하는거야? 패는게 아니야? 죄송합니다 얘는 퍼즐 좋아하죠 요리랑 퍼즐 좋아하죠 기쁨을 숨기려고 합니다 얘는 십자말들 서로의 어떤 추억거리를 공유하면 되는거죠 어? 난 센집불라는데 파피루스 까지 못했죠? 안다잉? 알피스 까지 못했죠? 도망을 못받는거야 돌려볼게 의료법을 가르쳐주고 싶어 마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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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시켜 캔 웃음을 취하네 오우 무슨 의미가 웃음을 파달파고싶다 신데러죠 진짜 마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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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잇다 드레나리 용기를 끌어올려 기르른 영혼에게 돌결됐다 영혼은 본 너의 투지를 기억해냈고 갑자기 기억이 되돌아왔어 몇몇 인간은 괜찮은거 같애 아마도 나 모르게 있네 왜왜왜 아 나 너 안돌렸어 이거야 어후 아스리엘을 눌렸네 아 공격을 눌렸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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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을 눌렸네 아 공격을 눌렸네 죄송합니다 내가 믿겠지 내가 좋아하는거 퀴즈 알렬신 주고싶은것을 관심집니다 욕 우 우 우 우 영혼 정리 기척 아랫 그또 인 인 그러나 아무래도 things 그리고 트 그또 돌봇 그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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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부드러웠어 친구들은 날 좋아해 나..나도 널 좋아해 길 잃은 영혼들이 어 얘 한쌍이네 오케이 한쌍 자비 싸우는 것을 거부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옆으로 가고 위로 가고 옆으로 가고 도웅하기 영혼에게 낙지 도웅하고 피하고 피하고 위쪽으로 피하고 좋아한다 시나몬되신 버터스카치를 좋아한다 희미하게 기어가면서 내려가고 역 요기로 가고 아래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갔다 가고 들여다보니 피하는 척없이 다 쳐다보니 자네는 우리의 미래야 다른 누군가 친구들이 널 기억할 때마다 영혼 속 다른 무언가가 점점 강력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한명 남은거 누굴까 누굴까요 메타톤 지금 안나온사람이 메타톤 넵스타블룩 양파상 성소수자 갑옷맨 두명 근데 진짜 중요한 사람은 플라이는 재고 퀴드 키드 키드도 있네 태미 태미도 있네 메타톤이 가장 비중이 높지않나 이름을 외쳤다 이름을 외쳤다 퀴드 키드 플레임즈맨 아 얘가 남았군요 맞네 얘를 빼먹었네 내게 무슨일이 일어난거야 아니야 싫어 난 아무도 필요없어 다 피한거같이 보이지만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알아드렸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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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저 먹을께요 이돌아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왜 내가 너를 계속 붙잡아두려고 하는지 알아? 너 나 못맞추는구나 너 어 너 임마 나 못맞추지 왜냐하면 왜냐하면 니가 특별해서야 너만이 오직 나를 이해해주고 너만이 오직 나와 즐겁게 놀아주는 사람이라서 야 야 맞춰봐 그리고 너 뿐이야 난 너를 아끼기 때문에 근데 근데 왜 왜 다 죽이려고 하는거지 내가 이기면 내가 이기면 저는 지상으로 가는거에요 지상으로 간다고도 안했는데 게임을 끄게 되니까 그런건가 소수점까지 소수점까지 떨어졌어 근데 죽일순 없어 이돌아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죽여줘. 애기로 돌아왔네. 얘 엄청 쎄졌잖아. 근데 인간의 영혼을 흡수하고. 잠깐만. 아스리엘이 인간의 영혼을 흡수하고 엄청 강해졌는데 나는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날 수 있었죠? 그 아이가 아니지? 이도란 말이야. 그렇지. 이도란은 오래전에 죽었는걸. 네 이름은 뭐야? 프리스크? 그거... 멋진 이름이네. 그 아이에게.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잘못한 거고. ек 뭔말하는줄 모르겠어 저..저..제가 이상한거야? 뭔말하는줄 모르겠어 난독증있나? 나? 나 몰랐는데 나 난독증있나? 플라이제아가 아무도 이도란이라고 부른사람 없다고 아닌데? 니 이름은 뭐니? 이도란 뭐 이쁜 이름이구나 처음에 토리엘이 그러잖아요? 토리엘 네 니가 나를 증오한다고 흫 토리엘은 아가라고 메타톤은 자기라고 그런가 그런가? 아가라고 했나? 그러는거 같냐? 아가라고 서술트릭 어 엔딩때문에 용서하는거에요 엔딩 아니었으면 용서 안했어 너 때문에 또 울거 같잖아 너 때문에 또 울거 같잖아 니가 나를 용서한다 해도 음 맨 처음에 떨어진 아이를 이름을 지으라고 한거지 내가 플레이하는 캐릭터 이름을 지으라고 한건 아니었다 예전 예전 아스리엘가 올리다 죽은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이 영혼들을 가지고 있을 순 없어 네 내가 할 수 있는건 그저 각자에게 돌려주는거 되돌려주는거 뿐이야 먼저 내가 해야할 일이 있어 지금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뛰고있는게 느껴져 규물들이 비로소 자유로워질 때야 출발 파워레인저세요? 하 하 파워 레인저세요? 하 파워 레인저세요? 확 깨네? 라임 출무늬가 다리 겨울기에는 부서졌다 쟤가 부실 수 있는거였어? 다 모아서? 그리고 얘 죽는거 아닌가? 죽나? 보통 이러면 죽지않나? 프리스크 이제 가야겠어 모두의 영혼에 힘이 없으면 나는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없어 곧 있으면 나는 꽃으로 되돌아갈 거야 나 자신이기를 그만두게 될 거야 다시는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될 거야 알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리 가네. 알겠지? 알았어. 가. 이게 그 특유의 분위기죠. 자기 할 말 말하는 게. 10세가 지칠 것 같으니까 아까부터 태세 전환하네. 나는 기절했어. 아까부터 태세 전환하네. 파피루스가 계속 울었대. 나 안 울었다고. 눈에 뭐가 들어갔는데. 눈물이 들어갔어. 프리스크가 무사하다는 거야. 자, 프리스크 차나 마시는 건 어떤 거야. 잠시 여유를 주는 건 어때요? 분명 아주 지쳤을꺼야 옷이 있었고 그 다음 모든게 하얘져버렸지 이제 결계가 사라졌어 모두들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동쪽문으로 가면 나갈 수 있을꺼야 하지만 그전에 잠깐 산책이라도 하고 싶을거 같은데 음 이제 그 캐릭터들하고 인사할 그거를 좋네요 이제 문자같은걸 알수있을꺼야 이 문자봐 오피비아 토니가 내게 버터스카치파이를 만드는 법을 알려줄꺼야 멘트 crc 너너덜 앙 인간하고 사이좋게 지냈다는건 아니죠? 나 아직도 왕취후 근육은 아니라 난 밖에 나간거야 이게 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는줄 알아요? 투가 나올려고 투 나올만한 떡밥은 좀 남겨놔야돼 나는 솔직해지겠어 나는 페이처럼 방에 틀어박혀 애니를 볼거야 아아 애니 애니본다고하나요? 애니 재밌게볼려면 일본어는 익히셔야 돼요 자막없이 볼려면 어 뭐지? 애니가 먼저 설명하는걸 도와줘 만화입니다 하지만 총이 나와 총이 나온다 정말 멋진거 같고 어두새 애니를 보시는게 제 휴대폰은 몇개가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어 어 어 어 신경쓰지말라 두루루씨 어 어 쓰읍 두루루씨 도와줬다고? 어 맞아 나도 역시 그러길 바래 둘이 같이 얼마나 앙증맞을지 생각하고 있었어 책으로 많이 엮고 있다고 아 동인녀 동인녀죠 엮고있대요 동인녀 토리와 고리 내 오랜 폐하 폐하와 그 정부인이라니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별로 멋있게 안들리네 쓰읍 뼛속까지 이거 펜픽은 안쓸꺼같아 최고의 펜픽이 아닐까 온라인에 올릴거라 싸움이 나온걸 볼 수 있을까 싸우는 공주 싸우는거 보고싶은거 니 친구라고 믿겠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일하고있죠 하 하 내 전화번호를 갖고있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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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설명충이시네 준비하기 귀찮은다고 장미꽃은 안하나? 장미꽃 네 영혼을 거의 빼앗으려 했던건 미안합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나 빼앗으려고 하진 않았고요 뺏길 뻔하신거죠 뺏길 뻔하신거겠죠 우리가 아직 친구가 될 수 있었다면 죽겠군요 마치 뺏을 수 있었는데 안 뺏은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세요 정하시고 우리가 적어도 한번은 프리스크를 죽이려고 했던거 같은데 미안하지 않구나 그럼 미안하지 않다 차 한잔 마십니다 차 한잔 마십니다 내가 가진 컵은 임식을 넣는데 마실수 있는거죠 산책도 하고싶은거기와 산책도 하고싶은거기와 안녕하십니다 차 한잔 마십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멘트처럼